가위보 주인사람 머리로 깨기할래? 가위바위보! 없던걸로 하자 이렇게 해? 응 내가 해줘야 될게 간다 잠시만 하나 둘 셋 안 깨지니까 더 아파 자 이거 손으로 때렸지? 손바닥 소리인데 이거? 가위보! 한 번에 깨야지 안아파요 이거 한 번에 뜰거 같아 자 간다 한 번에 응 이렇게 내려 응 하나 둘 셋 응 아 이거 하자마자 누구야? 자 이제 격팔 해봅시다 머리 격팔 말고 자 격팔 준비 어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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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이렇게 한 번 쪼끄보다 그래야 안 맞춰 하나 아니었네 하나 둘 셋 해봐 하나 둘 어잇 나는 잠 잠 잠 아카 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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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갔는데 아니요 좌우 있는 거야 위아래인가 좌우 좌우 좌우만 이만 보여 잠 잠 잠 잠 내가 또 먼저 갔잖아 잠 잠 잠 잠 아니 넌 빨리 움직였어 아니 원래 봐봐 잠 잠 잠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